6.17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에 논란이 되고 있는 실거주 2년 요건을 충족해야 재건축 조합원이 분양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것 과연 무엇이 문제인지 지금 알아봅니다 구독하기와 좋아요 꼭 눌러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박찬웅의 부동산 쇼 부자남 박찬웅입니다 이번 6.17 부동산 대책에서는 예상하지 못했던 규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재건축 아파트에서 조합원이 분양 신청을 하려면 해당 주택에서 실거주 2년을 해야 된다라는 것인데 다른 법과의 이해관계 때문에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게 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문제이고 앞으로 재건축 정비 사업은 어떻게 될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실거주 2년 요건이 무엇인가 라는 부분인데 투기 과열주구 안에 있는 재건축 아파트 조합원은 조합원 분양 신청 시까지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한해서 조합원 분양 신청을 허용하겠다라는 거고요 그 계산법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주택의 취득 시점 만약에 그 집을 팔고 다시 구매한 경우라면 다시 구매한 그 시점부터 계산을 해서 조합원 분양 신청 시까지 총 2년 이상을 거주하면 된다라는 거고요 여기서 거주는 연속 거주가 아니라 합산 거주입니다 그러니까 2년을 연속해서 살지 않아도 1년 살다가 또 다른 곳에 살다가 다시 1년 살고 이렇게 띄엄띄엄 살더라도 다 합해서 2년이 되면 된다라는 거죠 만약에 2년 실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면 이때는 감정 가격대로 현금 청산 대상이 되게 됩니다 이 법의 적용 시기는 굉장히 빠릅니다 올해 말쯤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개정을 해서 아마 내년부터겠죠 최초로 조합 설립인가를 신청하는 사업부터 적용을 하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미 조합 설립인가를 받아서 조합원 지위를 획득했다면 이때는 이 내용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표 하나 보실 텐데요 이 표는 이제 이번 규제로 발등에 불 떨어진 재건축 단지들입니다 대부분 다 사업 초기 단계죠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안전진단 통과했거나 그래서 이 단지들은 이제 올해 말까지 조합 설립인가를 득할 수 있을 것인가 또 한 가지는 득하지 못한다면 정말 이 사업을 계속 진행할 것인가 라는 고민을 떠안게 됐습니다 대체 무엇이 문제이길래 그 문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봤습니다 첫 번째, 내 집인데 내 집이 아니에요 내 집인데 강제 청산을 당하게 됩니다 앞서 2년 실고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현금 청산 대상이 된다고 했는데 물론 법에는 시장군수가 선정한 1인 이상 조합이 선정한 1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해서 산정한 금액으로 정당한 권리를 보상받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멋있고 장황하죠 하지만 이 장황한 글을 현실에 맞게 딱 한 줄로 정리해 보자면 시세보다 낮은 감정평가액으로 현금 청산입니다 쉽게 말해서 시세보다 낮은 금액으로 보상받고 나가 라는 뜻이죠 내 집인데 2년 고주 못했다는 이유로 소유권을 박탈당하는 느낌이 들 겁니다 조합원에게는 그래서 재건축 아파트 일부 조합원과 일부 법조계에서는 이게 위헌이 아니냐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거주 이전의 자유와 재산권에 배치가 된다라고 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물론 현금 청산 받기 싫으면 2년 살면 되잖아 라고 충분히 말할 수 있죠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조합원 분양 신청 전까지 거주하려면 세입자를 쫓아내야 되잖아요 세입자는 어느 날 갑자기 집을 잃게 되는 겁니다 물론 그 주변에 생활권이 거기니까 그 단지 주변에 다시 세를 얻으면 되겠지만 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단지에서 나 같은 사람이 여러 명이에요 그러면 전세, 월세 수요가 몰리면서 임대료가 상승하겠죠 임차인의 주거권이 침해를 받는다 결국에 집주인이든 임차인이든 누군가는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죠 두 번째는 다른 법과의 이해관계 문제입니다 먼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인데요 우리가 주택임대사업자라고 부르는 그 주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이 재건축 아파트라면 4년 또는 8년이라는 임대의무기간 동안에 분양신청일이 도래하면 집주인은 새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왜? 거주 2년 못했으니까 만약에 입주권을 받기 위해서 분양신청 자격을 얻기 위해서 실 거주를 한다면 이때는 임대의무기간 불이행으로 과태료 3천만 원 거기다가 경우에 따라서 그동안 받았던 세금 혜택을 다 뱉어내야 됩니다 억울하죠 거기다가 세입자 입장에서도 아, 우리 집은 임대주택이니까 연 5% 임대로 증액 제한도 있고 그래서 내가 안정적으로 전세월세 많이 올려주지 않으면서 오랫동안 살 수 있을 거야 라고 세를 들어갔는데 졸지에 쫓겨나는 거죠 세입자도 억울한 피해자가 되는 거죠 계약갱신청구권과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세입자가 임대차 계약이 끝난 이후라도 세입자가 원하면 더 살 수 있는 제도인데 재건축 아파트에서는 의미가 없어지게 됩니다 왜? 집주인이 입주권을 받기 위해서 직접 들어가 살 거니까 집주인이 직접 거주할 목적이라면 세입자의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집주인이 세입자를 쫓아내고 직접 거주해버리면 계약갱신청구권의 원래 목적이었던 세입자의 거주권 이 부분이 재건축 아파트에서는 이루어지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법을 개정할 때는 경과 규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쉽게 말해서 법을 개정할 때 특히 이렇게 규제하는 법을 만들 때는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시간을 두고 시행을 해야 되고요 억울한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는 그 방법도 같이 마련해서 개정을 해야 되는데 그게 부족하다 보니까 이렇게 논란이 일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정부는 왜 이런 논란을 예상하지 못했을까? 제 개인적으로도 이런 규제를 누가 제안한 건지 정말 궁금하고요 더 궁금한 건 누군가 이런 제안을 할 때 왜 아무도 그 주위에서 주택임대 사업자나 가장 최근에 발의했던 계약갱신청구권과의 문제를 얘기하지 않았을까? 아니면 얘기했는데 무시됐나? 그래서 어떤 소통의 문제가 있지 않았나라고 한번 예상을 해보고요 그게 아니라면 자기 궤에 자기가 넘어가지 않았나? 그러니까 최근에 규제가 계속 이어지면서 계속 이어지면서 법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너무 자주 바뀌다 보니까 이런 주택임대 사업자나 계약갱신청구권 이런 문제를 미처 계산하지 못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어찌됐든 조금만 생각하면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논란의 문제들을 정부는 왜 생각하지 못하고 성급하게 정책을 발표했을까라는 아쉬움이 있고요 과연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들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규제로 인해서 향후 재건축 사업은 어떻게 될지 간략하게 예상해 보겠습니다 먼저 재건축 초기 단계에 있는 단지들은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조합원 분양을 받기 위해서는 2년 실거주 요건을 채워야 되고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입주권을 받지 못한다면 팔기라도 해야 되는데 투기과일 지구에서는 조합 설립이 되고 나면 조합원 지휘양도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즉 팔지도 못하죠 설사 사업이 진행된다 하더라도 초과이익 환수금이나 분양가 상한제까지 정말 사업을 추진할 힘을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주요건 부족으로 분양 자격을 얻지 못하는 소유자는 사업 진행에 동의를 하지 않을 것 같다 결과적으로 재건축 사업은 추진이 어렵지 않을까 물론 앞서 말씀드렸던 다른 법과의 문제 때문에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을 해서 그 피해자를 구제해 줄 수 있는 보완책이 나온다면 어떻게 어떻게 재건축이 진행은 되겠지만 여기서도 만약에 그 구제하는 보완책이 범위가 좁다면 일부만 구제해 준다면 이때는 재건축 사업이 추진되기는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이번 규제의 요지는 그동안 재건축 아파트에서 워낙 많은 차익이 나오다 보니까 실수요자에게 그 혜택을 주기 위해서 실거주 2년이라는 요건을 만든 것 같은데 실거주 하지 않았을 때의 불리익은 이미 양도소득세에서 주고 있습니다 실거주 2년 하지 않으면 비과세가 안 된다거나 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 그 공제율이 적어진다거나 당연히 주택이 많으면 양도세가 중과세가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양도소득세에서 이미 어떤 페널티를 주고 있는데 굳이 조합원 분양 자격에 실거주 2년을 두는 건 무리수가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헌법에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개인의 사적 자산권에 제재를 가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법을 수행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면 최소한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과 규정을 잘 마련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